신대방역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쪽으로 8분, 9분? 한 800m 정도 뜰 것 같아요 딱 내부 봐도 리모델링 한게 아니고 건물 자체가 깔끔한 일반적인 원룸입니다 풀옵션이고 화이트톤이고 신발장도 크네요 신발도 크고 화장실 창문도 있고 여기는 반지하이고 반지하가 천에 40으로 나왔어요 천에 40으로 나왔고 지상층은 천에 50 정도로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깔끔한 화이트톤 가장 대부분의 분들이 선호하는 원룸이죠 여기서 가격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깎일 수도 있고 그런거니까 그런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화이트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엔 화이트톤이 흩어 있는 거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화이트톤이 흩어 있는 화이트톤이 흩어진다